4년 만에 자동차 보험 부문에서 흑자를 낸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영업환경을 이유로 보험료 인하에 난색을 표했지만, 적자인 실손보험료는 울렸으니 흑자인 차보험료는 인하하라는 금융당국과 여론의 압박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눈치보기식 보험료 인하가 기업 가치와 주가에는 영향이 없을지,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업계 1위 삼성화재가 4월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1.2% 내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거리 두기로 차량 운행량이 줄면서 교통사고가 감소한 영향으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경쟁사들도 줄줄이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차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차 보험료를 내리기는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란 하소연도 나옵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 흑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효과인데다 장기간 누적된 적자 규모를 고려할 때 인하할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오히려 올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지난 10년간 자동차 보험 누적 적자액은 9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부터 자동차 보험 정비 공임 수가가 4.5% 인상됐습니다. 원가는 올랐는데 보험료는 낮추니 올해 손해율이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기업 가치나 주가에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차 보험료 인하가 손보사 실적이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료 인하 폭이 예상만큼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병건 DB금융투자연구원은 내년부터 과잉진료를 제한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 제도가 개선되는 것을 고려하면 2.5% 수준의 보험료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본다며 1% 초반의 인하율은 매우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이번 인하율은 손보업계가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인데다 경쟁 심화에 따른 출혈 경쟁 시 인하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적이나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이슈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하는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정부의 압박이 보험료 인하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이델리TV 이지혜입니다.